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은 필수 캐롤레트위스 이게 이 스파라네게임도 조금 4년차 되다 보니까 고인물들이 많아져서 그게 어쩔 수 없애 어우 잘하는 친구인데 씨나님 안녕하세요 와 뛰었네 블랙이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블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블랙이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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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이 블랙이 아이쉬아 이사는 언제 가나요?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 갈 집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권이 조금 힘들어서 이사를 약간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. 일단 다음주 아니 다음달 초쯤에 생각하고 있는데 관장님 오랜만에 루키투어 가시죠? 욕이란 욕은 다 먹으라고? 욕이란 욕은 다 먹으라고 내가 예전에 그 뭐야 구계정 만들었던 욕먹 욕먹는게 얼마나 웃겼어 오 랭크가 또 올랐네요 랭크가 또 올랐네요 아 아 아, 바보. 뭐하냐? 얘 워로드 등급이에요. 아, 망했다. 어우 와, 진짜 길다. 아이, 이런. 아.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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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 존나 짜증나겠다 와아 개짜증나겠다 럭키딩 큐딩큐딩큐스 와아 개짜증나겠다 야아 이걸 져 아 이걸 진다고 길게산 잘못했네 흥분했니? 흥분했니? 질계산을 잘못해버렸네 이런 행운이 이런 행운이 있을 수 있나 오져버렸구요